안녕하세요 호랭이 하늘이 집사 호랭몬입니다 원룸에서 고양이를 키우고 싶은데 키워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지금부터 원룸에서 고양이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Q&A 형식으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캣타워는 무조건 있어야 하나요? 자 고양이는 수직공간이라는 개념으로 공간을 이해를 합니다 방에 절대적인 면적이 작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곳이 많으면 더 넓게 공간을 인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캣타워나 캣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꼭 비싼 원목 제품일 필요는 없고요 작고 저렴한 캣타워도 많이 있고 혹은 캣타워가 없더라도 물건들의 배치를 통해서 마치 캣타워같은 효과를 주는 즉 고양이들이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만 조성해 주신다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크래처는 꼭 필요한가요? 네 스크래처는 꼭 필요합니다 고양이들의 스트레스 해소, 발톱관리, 본능 충족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스크래처입니다 스크래처를 사줄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혹시라도 공간이 조금 부족하다면 스크래처용 끈이 있습니다 그런 끈을 구입하셔서 기둥 같은 곳에 감아주시면 고양이들이 스크래처의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룸에서 고양이의 화장실 배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고양이 화장실의 기본 원칙은 고양이의 식사공간 및 생활공간이랑 분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혹시 원룸에 조그만 베란다가 있다면 베란다에 놓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사람 화장실에 고양이 화장실을 같이 놓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 화장실과 고양이 화장실을 동시에 청결 관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좁은 원룸에서는 냄새 관리를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쓰시는 걸 추천하고요 또 화장실의 개수는 원론적으로는 고양이 플러스 1개가 가장 좋지만 좀 여러 개를 놔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화장실을 조금만 놓더라도 자주자주 청소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방묘문과 방묘창 꼭 필요한가요? 네 여권이 되시면 설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방묘창의 경우 고양이가 방충망을 손톱으로 뚫고 나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방충망만 믿고 창문을 만약에 열고 자잖아요? 그럼 고양이가 탈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방묘문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가 문이 열렸을 때 갑자기 나가버리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양이의 돌발행동 같은 경우 통제가 좀 어려운 만큼 방묘문 정도는 한번 고려해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룸은 좁은데 고양이랑 어떻게 놀아줄 수 있나요? 제가 말씀드렸던 수직 공간을 활용해서 고양이랑 놀아주시면 좋습니다 캣타워, 캣폴, 책장 등을 오르내리면서 놀아줄 수도 있고요 혹은 공간이 협소하다면 좀 짧은 낚시대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든 고양이랑 조금은 놀아주셔야 되는데요 고양이랑 좀 놀아주지 않는다면 밤에 고양이가 우다다 마구 뛰어다니는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집사에 잠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집사가 자다가 깨고 싶지 않다면 고양이랑 자기 전에 놀아주는 게 좋습니다 고양이 키우는데 돈은 얼마나 드나요? 비용은 크게 두 가지 성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입양비나 종성화비, 고양이 용품처럼 한 번만 들거나 아니면 한 번 이제 사주면은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물건들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요 사료나 간식, 모래, 구충제 등 매달 꾸준히 나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말이나 한 달에 10만원 이상씩은 잡아야 되고요 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고양이의 병원비인데요 병원비는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고양이가 아프다 싶더라도 수십만원 내지는 막 백만원 단위까지 비용이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를 키울 때 재정적인 부분은 꼭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이 중성화 수술 꼭 필요한가요? 고양이는 통상적으로 한 6개월 전후로 중성화 수술을 해주는데요 중성화를 하지 않게 되면 발전기가 오고요 발전기의 고양이는 미친 듯이 울고 이걸 콜링이라고 부르고요 오줌을 아무 곳에나 막 싸기 시작해요 이걸 스프레이라고 부릅니다 고양이가 이렇게 오줌을 막 싸게 되면은 냄새가 엄청 독해서 빠지지도 않고 이 집사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발전기 동안은 고양이도 집사랑 똑같이 되게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중성화를 꼭 해주시는 걸 추천하고요 또한 중성화는 향후 고양이한테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관련 질병들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병원과 암수 여부에 따라서 가격은 다르기 때문에 비용은 직접 병원에 물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고양이 털 많이 날리나요? 단호하게 말씀드리면은요 고양이를 입양하는 건 털 생산 공장을 입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청소를 아무리 자주 해도 털은 계속 생깁니다 장모와 단모를 가리지 않아요 고양이를 키우시려면 기본적으로 청소는 자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원룸의 경우는 털이 빠질 곳이 없이 항공관에 계속 날아다니기 때문에 청소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청소는 절대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고양이는 외로움을 타지 않는다는데 사실인가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보통 원룸에 사시는 분들 중에 집을 오래 비우시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고양이를 키우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가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아이들이긴 하지만 집사와의 꾸준한 교감이 필요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을 비우고 고양이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이 길다면 고양이를 입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원룸에서 고양이를 키워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실 원룸은 고양이를 키우기의 최고 환경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고양이를 정말 키우고 싶고 고양이를 키우기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면 원룸에서 키우신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고양이에 대해서 충분히 먼저 공부를 하시고 고양이의 수명인 15년 내지 20년 동안을 내가 정말 가족처럼 돌봐줄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직장도 잡게 될 것이고 결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나한테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원룸에 있는 상황에서 내가 고양이를 딱 입양했을 때 이걸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는다면 좀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오랜 시간 고민하시고 입양을 결정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호랭이와 하늘이의 집사 호랭머니였습니다 또 만나요 thushi 현숙 3 4 4 7 4 4 5 6 6 6 6 6 7 7 7 5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